대전 서구가 2050 탄소중립 실천아파트 경진대회에 참가할 아파트를 모집합니다. 이번 경진대회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포인트제 신규 가입률과 전기 감축률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. 최종 평가는 올해 11월 예정이며 총 6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 상장과 함께 총 29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2월 21일까지 서구청 기호환경과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